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통합 비대위로 갑시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탄정당, 돈뽕투정당, 내로남불정당, 팬덤정당, 586 기득권정당, 친명비명, 갈등정당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2선부터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당대원 의원 등 불출마하면서 대표님 희생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헌재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총리 만나시는 일정 거의 조율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 오늘 목소리까지 듣고 왔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조응찬, 윤영찬, 이원옥, 김종민, 비명계 의원 4명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 사퇴하고 비대위 전환해라. 본인들도 그거 받아들이면 본인들도 공천 포기, 본인들도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오늘 분위기를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비명계 의원 4인방은 더 이상 나와 같은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나갈 거 하루라도 빨리 탈당하라. 그런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면 가부면 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직을 다 역임하고 국회의원에다가 제1당의 대표를 하고 계신 분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저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와 같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저런 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물어보면 딴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 딴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유감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이재명 대표 요즘 최근 특유의 동문서답 비판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분들도 본인들 준비하고 나도 이제 정말 결단, 결기어린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한 셈인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저렇게 애들로서 거부를 한 거고. 그럼 비명기 의원들도 앞으로 더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금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 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뭔가 이렇게 상승기류예요. 뭔가 사람을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하면서 국민의힘은 뭐가 변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러면 민주당 그런데 가만 보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의 말씀은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자. 오늘 조흥철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한 말 더 물러서주라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묵살하듯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한번 만나는 모습을 공개된 장소에서 한 번 정도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를 이분들의 모든 자기들의 요구 10가지 다 들어주라. 아니면 그것이 관철되도록 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떤 당내의 이런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는 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가진 거 내려올 테니까 당대표도 기득권을 좀 내려놔라. 비대의 전환 혹은 약속 지켜라. 선거법. 이런저런 사퇴 후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장지원 의원처럼 뭔가 우리도 움직여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일단 에둘러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임을 자처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오늘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일단 과거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그리고 탈당하지 마시라. 최고위원의 사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간다. 이재명 대표 임기까지 유예합니다. 이번 총선 공찬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시켜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의 뜻도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서 그런 뜻입니까? 이심정심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에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상황이든 총선 공찬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인 찍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한 번 반복했다. 이 부분의 흐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심정심은 그냥 자기 이야기죠. 이심정심이요? 네. 자기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측근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제 홍성국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종 가베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우리 증권면입니다. 미래세 대우증권 사장을 하다가 지난 21대 때 인재 영입으로 들어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회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그냥 강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어떤 경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끊임없는 내부의 개파 싸움, 그 다음에 어떤 막말, 그 다음에 어떤 개딸의 지지 이런 걸 하는 의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최고위원 되고 잘 나가고 다 해요. 그런데 본인 같은 이런 의원들은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한계점을 느끼고 지금 이탄희 의원, 오용환 의원 지금 다 불출마 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일 지도체제는 확고해지겠죠. 그렇지만 정당의 가치 또 국민이 바라보는 정당의 어떤 성격 저는 이게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잔말 말고 무조건 이 당 체제에 대해서 순응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 체제를 위해서 막말을 하든 뭘 하든 그것만 하면 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 정당에 대한 가치를 저는 낚여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는 아마 마지막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상황에 가서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국민의힘의 저 변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 속도를 어떻게 하든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저런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지난 9월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검찰에 영합하는 거 아니냐 비명계를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저 올 9월 말 공천장에 이재명 대표 낙인 찍혀야 찍혀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또 한 번 친명계에서 덮으셨습니다. 정청래 의원